둘 deeply 그럼 보통 엔딩 보는데까지 몇 랩까지 찍으면 엔딩 봐요 엔딩 볼 때 한 몇 랩까지 찍으면 엔딩 가까워집니까? 죽여버려 이 새끼들 배워넘기 제대로 걸렸다 자 부상이 좀 심각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뭐 죽을정도는 아니니까 죽으면 드래곤볼로 살아나면 돼 일단은 여기 문 열어달라고 하고 웨폰마스터는 서브캐스트 다 깨면 17레벨 그리고 보통은 15레벨 때 있는가요? 이거 몸 리젠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막 녹아다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넨스드 버전은 아니에요 지금 CD로 돌리고 있는데 이넨스드 아닌 것 같아요 이넨스드 버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레이트 소드 찍어가지고 양손검으로 가려고 양손검이 멋있게 휘두르니까 양손검으로 맞은데 양손검으로 맞은데 오키떼기 일단 여기서 쉬자 쉬는거 안되냐 여기서 쉬어주고요 쉬어가지고 피해보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혼내줄게요 쌍수가 제일 간지라고요 쌍수도 되기는 하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약간 쌍수보다는 양손검이 좀 더 멋있는거 같더라구요 에더스크롤 시리즈를 많이 에더스크롤 시리즈는 양손검이 좀 멋있게 때려가지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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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 쓰는데 이상한거 쓰는데 불량목 불량목 와씨 불량목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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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살았죠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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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직전이죠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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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했다 또 죽었네 근데 동료 또 죽었어요 또 미국 갔다 오겠네 또 어머니 만나고 오겠네요 그죠 아 이거 보물상자 이거 잠긴거 부셔야겠네 뭐야 이거 효과 없는데요? 아 파워어택을 켜고 한 번 쳐보라고요? 파워어택 켜고 파워어택 해도 효과 없대요 파워어택 써도 효과 없다고 뜨네요 이거는 그냥 내 마을 한 번 갔다가 다시 옵시다 뒤에 낫겠다 마을 가가지고 로그 살리고야 한 다음에 네 다시 옵시다 다시 가는게 낫겠다 피 피 좀 채워야되는데 토니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네 걔로 갖다가 열라고 해야될 것 같아요 자물쇠 따는거 하나 배워놓을까? 아 크리 뜨면 댐지 1에 들어가요 저희 형이 그러는데 어 속성 달린 무기로 갖다가 패면 부서진대요 저런 것들도 속성 달린 무기로 갖다가 패면 부서진다 이거 천마을로 복귀시켜주는거 천마을 어제 여러분들 저 복권 긁고나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네 역시 운동을 역시 밖에 싸돌아다니고 와야지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진짜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네 집에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바로 잠들었는데 바로 잠들었는데 진짜 완전 꿀잠 잤어요 완전 꿀잠 잤습니다 이상한 꿈 꿨어요 근데 자고 나서 자 잘 때 이상한 꿈 꿨습니다 지금 전 dang 20 30 넘어 10 20 어 슈리켄 미확인 건강을 위해서 도덕산 좀 가끔 다니자구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꿀잠 자더라구요 진짜 그냥 푹 잠들었어요 로제 진짜 푹 잠들었습니다 네 폰에다가 알람 설정 해놔 가지고 네 그것때문에 깼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못 일어났을건 있어요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10시 반인가 11시인가 한 그정도 되더라구요 네 10시 반인가 11시인가 어제 1시 반에 오후 1시 반에 나와가지고 11시 11시 그쯤 이제 집에 왔는데 거의 10시간 10시간 가까이 돌아다녔죠? 10시 안 가까이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잤는데 자.. 자거니까 자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뻗어버렸어요 한시 사진 너무 악당 같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순수 악인가 아 저 무실사 악인가 왓! 떼! 저기요? 아 뭔일이야 이거 갑자기 어 무슨 갑자기 어 에러가 나면서 진짜 꺼져버리네 갑자기 에러가 나네요 지금 CD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운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CD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로딩이 좀 걸리는데 이거 아씨 왜 갑자기 튕겨 난리야 이거 아 이런 것 때문에 G5G판 쓰는게 낫다고요? 그래요? 집에 CD 있는데 굳이 또 사야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네 돈도 없는데 돈 아껴야지 돈도 없는데 돈 아껴야지 여기에 CD가 잔뜩 있어요 뭐 이거 실행되고 있는 거 맞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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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실행이 되고 있는 거 맞아? 잠시만요 CD 이거 돌아가는 거는 보이는데 어떤거지 이거? 어떤거지 이거? 경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면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 불안정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대요 자 프로세스 종료해버려 자 프로세스 종료해버려 이거 아닌가? 왜 안 꺼지지? 일단 튕겼거든요 하다가 이거를 갖다가 재부팅 한번 할까? 다시 시작 그냥 껐다가 다시 켜야돼 그냥 꺼버려 왜 이래 이거? 꺼지지 않는데? 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래 이거 정지 버튼을 눌러도 강제 정지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도 안 꺼지네? 오류나면서? 왜 이래 이거 강제 정지 버튼이 있거든요? 안 꺼져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꺼지라고 어 꽃다 다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꺼지지도 않네? 그러니까 재시작도 안 되고 재시작도 안 되고 지금 그 뭐냐 이게 VM웨어여가지고 그러니까 가상 가상 윈도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강제로 끄는 것도 있거든요? 강제로 끄는 것도 안 돼요 강... 셧다운 게스트 눌러가지고 네 강제로 그냥 셧다운 해도 무슨 오류나면서 안 꺼지네요? 어 이제 꺼졌다 오케이 어 이제 꺼졌다 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거 아직도 CD 계속 돌아가고 있어 이거 뭔가 CD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CD에 해킹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네 VM웨어여 CD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 이거 CD 잠깐 빼볼까? 아니야 지금 빼는 건 좀 좋지 않아 제가 이거 지금 재부팅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재부팅 좀 하려고 하는데 맛이 가버렸어 이거 이거 아니 왜 안 꺼지지? 네 그게 아까 그 꺼질 때 그 띠띠띠띠띠 이 소리 났는데 컴트 해킹 다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아니겠죠? 네 아 왜 이러냐 왜 이러지 이거? 윈도우 XP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는데 아예 안 아예 그거네요 아예 그냥 꺼버릴까? 저 VM웨어 아예 꺼버렸다 켜볼까요? 켜볼까요? 윈도우 XP가 안 꺼져요 어 이제 꺼진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느려지지 이거? 치명적인 네 어 꺼지고 있는 거 보니까 되긴 하는 거 같아요 네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이게 느리긴 한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냅둘게요 괜히 그냥 꺼버렸다가 또 치명적인 네 오류가 발생하는 거 보다는 그냥 끄는 게 나을 거 이제 일단 꺼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종료되고 있으니까 로그오프 중이니까 일단 컴퓨터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네 3월은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컴퓨터 말도 한번 들어볼게요 무생물과 교류하는 남자 암호 아유 미치겠네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아유 그냥 꺼버려 아유 꺼지지도 않네 이거 또 아유 vm 에어도 안 꺼져요 버츄얼 윈도우 xp 프로세서 액세서 이스 비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꺼지고 있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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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작되고 있네요 오 다행이다 다시 켜졌다 네 파 어 이거 네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창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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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강제 종료되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네모 버튼 누르면 강제 종료되는데 네 그거 눌러도 안 됐어요 눌러도 계속 오르났었는데 지금 다시 되는 거 같죠? 네 그러니까요 파워 오프 눌러도 강제 종료 안 됐어요 파워 오프 눌러도 막 네 에러 났었어요 설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아까 그 부분에서 계속 튕기면 어떡하지?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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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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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 아까 보스 잡기 전이야? 아까 보스 잡기 전인가 본데요 여기? 연플로우기 보스 잡기 전이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약간의 꼼수를 좀 쓸게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 들어와가지고 뭐? 오케이 이런식으로 잔챙이들만 먼저 유인을 하고 잔챙이들만 먼저 유인하고 이러는데 이제 보스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죽여버리면 될 것 같아요 멋있어 탈주한 소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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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허접이었네 둘이서 같이 싸우니까 그냥 잡아버리는데 둘이서 같이 싸우니까 그냥 잡아버리는데 탈주한 소서로 그게 하나가들이 로 쏟혈 이 인내력 7 반사신경 2 의지력 1 어키떠키 어이 스프 어이 스프 어키떠키 레츠고 이리 고 어키떠키 아까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 튕겼었죠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장을 하나 해놓을게요 저장 저장할 게임 이름 와무공일 저장 어 잘 되네 어 다행이다 아 또 갑자기 안되면 또 어떡하냐 이 생각 했었는데 어 잘 되네요 다행이네요 잘 되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계속 튕기는거 아닌가 했는데 안 튕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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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잡았어 너 어디가냐? 어.. 아 저거 해지하는구나 감옥이 엄청나게 넓네요 네 저거 오케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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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야되나? 문 열어봐 경비교환 잡으면 개고기같은거 줘야되는거 아냐? 아무것도 안나와 어키덕이 오케 이렇게 올려 아 이렇게도 오케 다 주스인거 같죠? 아 이쪽으로 가볼까 문이 다 잠겨있어 아 이즈단 타룹수들 어떻게 타룹냐고 동작 또 나왔죠 이친구? 와우 왜이렇게 아파 쉬 그런거 아니지 톰이 어딨냐 톰이 어딨냐 이거 내가 낄 수 있는거냐 장비가능한거죠 파워텍? 파워텍 쓰는걸 자꾸 깜빡하네 오 역시 여러분들 보물상자 클릭하려고 했다가 제가 말았거든요 왠지 함정일수도 있을거 같아가지고 클릭 안했는데 와 클릭 안하길 잘했다 함정이 딱 있을거 같더라고 느낌이 여러분들 저의 감 정말 뛰어나야지 않습니까? 진짜 와무의 촉 네 이것이 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이 좋아야지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죽지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으아악 딱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느낌 한두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딱 저런데 어 함정 있겠구나 딱 생각하게 되는거죠 개발자의 머릿속에 싹 다 보입니다 저는 저는 개발자의 머릿속에 보여요 이거와봐 이것도 지금 이상한거 걸려있죠 지금? 감정 이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은 암텍 상대가 가고있냐 너 아 뼈 아 이거 쉬어 이거 뭐하는데 어키덕이 나도 자물쇠 한번 따볼게 오 스플린트메일에다가 그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들고 다니겠대요 빨리 좀 까봐 왜이렇게 못가냐 오케 자물쇠 딱이들고 빨리 까봐 아 안돼 자 이런거 다 얻어주고요 일단은 마을로 한번 갑시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템 팔고 갈게요 템 팔고 가자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 템 창이 지금 꽉 차가지고 무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요 여기 홀리 오브 저스티스 노란 포탈이었나 거기서 복귀된다고요? 홀리 오브 저스티스? 일단 여기로 가야되죠 여기 문스톤 문스톤 마스크 문스톤 마스크면은 스티스 문스톤 마스크 대통령의 마스크 인가? 이즈 쪽으로 들어가면 이즈 쪽으로 들어가면 이즈 쪽으로 들어가면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들어가 있어 자 스플린트 멜 팔아주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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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가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자꾸 그거지? 아이고 아이고 됐어 열심히 페이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죠? 아이고 노란 포탈 한번 볼게요 노란 포탈 노란 포탈로 복귀 된다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50골드 내야 되는데요? 야 치사하게 포탈 가지고 돈 쓰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와 꽁차처럼 하더니 꽁짜가 아니네 이거 그래 포탈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포탈도 요즘 어 뭐냐 여기 지금 네버 인터에도 네버 인터 시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다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라도 이렇게 팔아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안해줘 뭐 착하죠? 여기 함정 있네요 여기 함정 있네요 어 흐흐 저기 좀 이따 들어가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보스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나가는 길들 있잖아요 여기부터 둘러봅시다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감옥 안이라 그런지 어두워가지고 잘 안보이네 녹스 시리즈 버전 같다고? 바이더스 게이트하고 비슷한거야 바이더스 게이트 얘네 탭 안주죠? 네 탭 안주면은 손져있나? 탭 안주면은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 뭐야 이거 백? 백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있네요 오즈 데엘?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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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진짜 잘 싸운다 배워넘기기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잘 싸우네 진짜 말도 안되는 진짜 뭐..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드릴게요 레벨 4구나 꽉 찬 마차 그래가지고 여기다 옮겨주고 옮겨주고 오이 오이 이거 뭐냐고 이거 함정있죠? 아 안녕하세요 방제에 왕씨라 적혀있다고요? 그래요? 뭐야 이 이 자식 뭐야 이거 갱 우두머리네요 갱 우두머리는 조심해야되죠 이 친구는 좀 쎄요 이 친구는 좀 쎄요 얘한테 한번 죽었었죠 이 오두머리 조심해야되요 머리통에 머리통에 화살맞았는데 안주고 머리에 맞은게 아닌가 파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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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워텍 죽여버려 링 오브 제이드 링 오브 제이드 링 오브 제이드 링 오브 제이드 뭐지? 오오 라이트 보통 녹색? 뭔소리 얘기야 와아 아 이거 끼면 밝아지는구나 와아 좋은데? 밝아지는 반지 어 반지인데요 이거 왠지 함정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네 패디다하머 이거 뭐냐 패디다하머 이거 좋은거에요? 또 없는거 같은데? 문 랩 문 열어주고 지금 저쪽에 안간데 한군데 있죠? 아 가죽중에서 제일 부린거에요? 오이 오이 문 랩으로 열 여러분 다 돌아다닌거 같죠 이제? 네 이 맵 다 돌아다닌거 같으니깐 이제 저쪽 가가지고 보스 잡으러 갑시다 저기 끝에 보스 있는거 같거든요 딱 봐도 범상치 않은 그런 방이였는데 가가지고 혼내주도록 합시다 적들이 아마 좀 셀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적들이 가까이 있는 동안 휴식이 아닌데 또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휴식합시다 오케이 피 한번 싹 채워주고 가가지고 혼내줄게요 오케이 가자 자 파워어택 켜놓을게요 파워어택 켜놓고 이 친구 좀 때리는거 빠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항복한데요? 그래서 당신 가울로 두 목을 잡으러 간다고 당신 무엇과 상대 하는지 알어? 어쩌면 다른 사람처럼 코로나 때문에 미쳐버린지도 모르죠 내 시간이 아깝군 죽어라 죽여버릴 수도 있나본데 이거 어 자 걸어다 아니야 가을로 더 보곤 더이상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몸 안에 무언가 뇌를 파괴하고 눈을 통해 보고 있어 이것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 그가 왜 재수를 풀어줬는데 왜 간수들을 좀비로 만드는데 그가 나를 믿고 그 뒤에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왜 그건 그가 더이상 알레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수들을 좀비로? 뭔 소리야 빨리 당신 빨리 그들을 만나봐야 한다 그들은 내 그의 방에서 그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있다 내가 그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다 끔찍하군 그들을 구할 방법도가 있나?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그죠? 다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빨리 죽이는 것이 좋아 좋아 여깄어 내가 가을로 두목을 쫓아가지 넌 그와 싸우러 가 어 뭐야 도망가버리는데? 경비병에게도 얘기해서 그곳을 떠나 그 두뇌 물질이 그 안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 난 이곳을 벗어나겠어 빤스러워 난다는 얘기는 그냥 네 제가 가을로 두목 혼내주러 간다니까 네 어 나 저 빤스러워 나겠다고 그러네요 쯔기 자식 어 it's done 어 it's don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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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쉴드 크마 구리 목걸이 책 더미 오 두목 가을러의 가을러의 전월 이것도 있고 한 번 가볼까?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세이브 한 번 해주고 들어와 보자 정비 유형들 뭐야 죽여버려 오 야 왜 걔한테 가냐? 야 나한테 와 나한테 뭐야 생각보다 약한데? 뭐야 저게 뭐가 뭐가 튀어나왔는데? 이 친구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된거였구만 이 친구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뇌를 지배하고 있었나봐요 파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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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이야? 도망가가가가가가가 줄어들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뭐야 이 친구 들어가버리니까 그거 되는데? 다시 풀피 됐네? 아 아 어디 도망가 뭐한데? 아씨 아픈데? 그럼 물량 하나 빨아야겠죠? 물량 하나 빠져주고 다 죽였나? 어 뭐야 뭐야 이상한 짓 하고있어 뭐하는데 뭐하는데 이거 못해야돼 이거 이거 풀렸다 풀렸다 자 파워어택으로 때려줄게요 왜 이렇게 안맞냐 이거 파워어택 안쓰는게 낫겠다 너무 안맞아요 너무 안맞아 불타운 걸렸네 혼란 혼란 걸린거였어 혼란 해 빨리 뭐해 어 이거 혼란 계속 걸리는데 이거 너도 혼란 걸렸냐 쟤도 혼란 걸렸네 토미 어 야 사라졌어 사라졌어 어떻게 해 이쪽으로 갔네 야 토미 죽으면 안돼 토미 살려 어 안돼 토미 죽었어 거기다 잡았는데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죽여버려 어 혹돼줘 혹돼좋오 아뇨 그 오케오케 쟤발 죽어라 좀 와 왜 이렇게 단단해 이 친구 내가 먼저 죽는거 아니지? 이거 막 이걸 막네? 오 위험하다 물량하나 먹어 주고 이 친구 왜 이렇게 잘 싸워 오케이 잡았다 공룡은 죽었지만 잡았네요 디바우어러스 브레인 이건 뭐냐 이것은 거의 전부 두뇌로 이루어진 돌연변인 지식인 디바우어러의 몸중 일부다 이걸로 갖다가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려나봐요 코로나를 치료하려면 치료제로 쓰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박스 자 이런것들 일단 이겼으니까 저장 이런것은 이제 부셔주면 되죠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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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난 30개야 이거 부수면 안되나 부수면 함정 발동되나 어이구씨 부수면 함정 발동되네요 헐 와우 그레이트소드 플러스 1 미쳤다 그레이트소드 플러스를 얻었어요 대박 내가 딱 원하던게 나왔군 제가 지금 낄수있는 주무기죠 중목이 플러스 1 자리가 나왔어요 와모 심각한 부산 괜찮습니다 안죽었으면 됐어요 일단은 여기 과목에서 뇌를 얻었으니까 이제 어 마을로 일단 돌아갑시다 여기 얻을거 다 얻은거 같죠 마을로 돌아갈게요 마을로 돌아와서 요단강 건너던 우리 뇌 동료 고기를 갖다가 다시 데려오고 자 뇌 얻었다고 얘기해줘야겠죠 오이 오이 뇌 얻었어 얘구나 아리베스 아리베스 바쳤었는데 치료해줄 수 있습니까 치료제를 실험했던 것에서 하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감옥에 있던 인텔렉트 디바우러에 대해 설명해주시오 아 이거 여러분들 아리베스한테 호감도를 얻으려면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사면 보상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500골드 이거 사기잖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고맙습니다 아리베스 당신은 친절하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리베스 아리베스를 갖다가 뺏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뺏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500골드 받는게 좋으려나 돈은 필요없다고 할까요 돈은 필요없습니다 당신만큼 숭고한 사람이 더 늘어나기만 바란데요 당신과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어요 생물척 어딘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주고 저는 한번 볼까 오 펜니슐라의 높은 관리인 세도스 세빌한테 가야 된대요 그리고 공포와 불을 짓는 어둠에 가득 차는 탱글 브루크 양의 터널은 두려운 감옥으로의 실제 통로를 제공한다 이거는 깼잖아 깼는데 왜 이거 안 사라져 다 클리어 한건데 왜 그거죠 모든게 정상이예요 정말 고마워 난 줄게 없긴 하지만 줄게 없긴 하지만 진심이야 너무 고마워 아직 내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와모 기억해 자 이렇게 가봐야겠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서브게스트 누구한테 받을 수 있으려나 일단 펜니슐라로 다시 돌아가서 클렌시 클렌시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클렌시 어디 나오는 놈